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브런치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I'm having brunch or I'm having breakfast, I'm having lunch 이렇게 얘기하고 저녁 먹을 땐 I'm having dinner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I'm having all breakfast, I'm having all lunch, I'm having all dinner이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식사할 때는 바로 쓰시면 돼요. Have lunch, have breakfast, have brunch, have dinner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제가 이 와중에 목발 보이죠? 저 목발 짓고 미팅이 있어서 잠깐 나가는데 I'm having a meeting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I'm having a meeting? 나 지금 미팅 중 아닌데 왜 현재 진행형 써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I'm having a meeting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곧 일어나는 굉장히 예정된 미래예요. 일어날 확률이 90% 넘는, 100%에서 지금 나가니까 이렇게 되는 곧 일어나는 거의 확정에 가까운 미래는요. 현재 진행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I'm meeting someone at two. 아직 2시 안 되는데 I'm meeting someone. I'm having a meeting. 이렇게 해도 현재 진행형으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 나중에 자세한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자주 봐서 좋죠? 나중에 또 봐요. Bye! Hey everybody, did you hear the news? I broke my leg. I broke my leg. 다리를 다쳐도 단장하고 가야겠죠? 미팅에 가고 있습니다. I'm having a meeting. 여러분 시어머니, 영어로 뭔지 궁금하시죠? 시어머니 있는 분들 계세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영어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또 장모님, 장인어른 이런 거 영어로 어떻게 하냐 이거죠? 이거 싹 다 알아볼 거예요. 뭐 매형, 매부, 처제, 뭐 또 뭐 있어? 새언니 이런 것들. 다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Let's get started!